1라운드 렛츠고! 자, 준비됐나요? 네. 자, 하나, 둘, 셋! 뭐야? 내가 뭐하는 거야? 가볼게요. 하나, 둘, 셋! 난 도! 현진 씨! 우와, 대박! 저 진짜 죄송합니다. 진짜 안 봐드려요. 네. 아니, 딱 봐도 뭐가 있는 거야. 그러지 마, 아파! 리노, 김지수입니다. 야, 나 최선을 다했다. 준비, 시작! 이 흰발, 흰발, 흰발! 결승! 이제 리나? 이제 바로 결승이구나. 아우... 잘 부탁드립니다. 제가 준비 시작할게요, 여러분! 와, 손 너무 커! 준비됐죠? 네! 그 결승 소감, 와, 열심히 해보자고? 화이팅! 오케이! 좋아, 좋아! 자, 준비! 시! 작! 형, 형이랑 급이 다른데? 뭐야! 이야. 우승자 보소이요? 어디 이러고... 보이지도 않지 않아서... 4.